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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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대체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지금 간만에 호주페어 밥주다가 너무 귀여워서 잠깐 영상을 켰거든요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미친거 아니에요 이거 보여요 저거 보이시냐고요 이게 말이 되요 이게 먹는거 봐요 이거 지금 헤엄이 아니라 거의 발버둥이거든요 너무 귀여운게 입에 먹이가 안들어가도 먹이가 있는걸 아니까 막 그 입을 막 이렇게 뻑뻑뻑 하면서 올라가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입속에 먹이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막 뻑뻑뻑 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아 진짜 미친거 같아요 지금 새벽에 잠깐 밥주다가 지금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거 도저히 지금 혼자만 볼 수 없는거 같아서 잠깐 영상을 켰어요 아 미쳤다 지금 간만에 뜬 먹이 주는데 이게 새우거든요 건세우에요 건세우 건세우를 주는데 아 가라앉는 먹이를 줬을때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귀여운 이 모습 아 최고요 아 여기 게으른 호주페어가 이렇게 올라와서 먹는다고요 아 떠오르는거 봐요 이거 아 미쳤다 최고다 막 삶의 질이 올라가네 아 이걸 보기 위해서 태어난거 같거든요 아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뒤집어지겠어 아 이거 아 진짜 야생에서도 이럴까 아 가끔 제가 호주페어 밥먹는거 보면서 막 좀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주변 사람들이 주변 지인들이 가끔씩 진짜 미친사람 보듯이 볼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 모습을 어 잠깐만 뭐야 뭐가 나온거지 내가 잘못본건가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온거 같은데 근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오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에 비하면 오버도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많이 컸다 우리 귀염둥이들 저희 가하들도 지금 잘 먹고 있죠 으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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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제일 점잖게 먹는구나 아히구 한 shops 어이구 우리 막내 잘먹어 너는 좀 더 맛났다 아 빨리 지금 호출페어 몇마리를 더 넣을 계획인데 빨리 지인들이 다 더 넣고 싶어요 그럼 막 먹이 뜨는über коurch 저렇게 막 다 잔퇴로 세워져있겠죠 절경이겠다 최고다 바로 움직이는데 안 떠요 꼬리로 움직여야 좀 뜰 수가 있고 다리는 아무리 움직여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막 저 열심히 움직이는 거 봐요 저 약간 감정표현용이라니까요 헤엄을 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약간 맛있을 때 감정표현으로 아 이거 맛있다 하는 그런 용도가 아 왜 놀리키지 마 인마 미쳤다 왜 이렇게 귀엽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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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얼굴 이렇게 먹은 티를 많이 내 뭘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 미쳤네 이런 게 백치미인가 와 진짜 많이 컸다 사이즈 진짜 많이 컸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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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대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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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헤엄을 치는 거야 어? 진짜 발라딱을 하는 거야 아 세상에 이런 고기가 있지 아 최고다 언제 봐도 새롭고 짜릿해 진짜 진짜 영상 켜길 잘했다 이걸 나만 볼 수 없지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귀엽냐고요 방금 봤어요? 그게 그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친 거라니까요 헤엄친 경력이 지금 물속에서 수영을 한 경력이 8년이 넘는데 이 8년차 실력이요 이거 재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물고기로 태어내면 안 되는 수준인데 와 최고다 세상에 이런 고기가 어딨어요? 한번 더 해봐 또 발라 당해봐 너 잘하잖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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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러 올라왔어요 아 진짜 겁나 귀엽다 최고다 먹이 저쪽에 있네 저쪽 저쪽 아저씨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쪽 저쪽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죠 가서 가서 오회전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더 올라가 자 올라와봐 올라와 여기 있네 여깄네 여깄네 여깄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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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선 보이지? 자 어이구 잘 먹어 아 와.. 미쳤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달달하구만 네 오늘 영상 저희 귀여운 호주평 밥 먹는 모습 잠깐 찍어서 보여드렸구요 다음에 또 귀여운 장면 있으면 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